배 안고파요? 라면이라도 끓여드려요? 너 그거 모르지? 사람이 극도로 괴로우면 배고픔을 잊는다? 종순은 오늘도 되게 늦네? 되게 재밌나봐. 재밌을 거야. 재밌겠지? 재밌을 거야.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전화하세요. 내가 미안하다고, 주리 씨한테. 형, 그분한테 더 맘 있는 거 아니에요? 응. 맞아. 난 주리 씨가 좋아. 근데 왜 그땐, 왜 그렇게 내가 판단이 안 섰을까? 누가 동시에 날 좋아한 게 처음이라서 내가, 내가 살짝 돌았었나봐. 아, 왜 자꾸 울어요? 안 울어. 울긴 누가 울어? 울어. Terima. 부끄 dav Rams. 줄, carol Retire. 영상으로! 줄, 주 sweet. 내 말 들리나요? 미안해요. 미안해요. 보고 싶어요. 보고 싶다.